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중석 국방부 장관이 9일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한 후에 승조원과 초급 간부들을 만나 동무역권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9일 저녁 6시 20분경 남포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9일 저녁 7시 45분경 이같이 밝히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5분경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지난 8일 오후에 시작된 경남 합천의 산불이 발생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경남 합천 용주면 주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합천 산불로 163헥타르, 축구장 228개 이상의 면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8일 오후 2시 1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후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군의 헬기 지원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불길이 더 번져 오후 5시 30분쯤 산불 대응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피해 추적 면적 100헥타르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 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되는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군은 산불 발생 첫날 헬기 7대와 육군 39사단 장병 3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9일 목요일에는 헬기 7대와 장비 30대를 동원했고, 병력 460여 명도 투입했습니다. 헬기와 장비는 물을 실어 나르며 잔불을 제거했고, 장병들은 주불이 잡힌 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등짐 펌프와 넋가래를 이용해 잔불 제거에 동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9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잠수함사 간부들에게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우선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평소에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확고한 전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식사하며 복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종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의 증액, 하사후봉 승급액과 중소위 하사의 성과상여금 기준후봉,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올해 첫 쌍매 훈련을 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F-4K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날개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미 51 전투비행단 오산기지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올해 첫 쌍매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 전력과 조종사, 정비 지원 요원 등 임무요원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상호관 전술 공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서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앞으로도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 실전적 연합 공중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장병들은 전시 작전 능력과 팀워크를 향상시키며 한미 공군 간 최신 전술을 교류했습니다. 상호관 전술 공중 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해온 대대급 연합 공중 훈련으로 양국 전투 조종사들은 서로의 기지에 교차 전개해 전투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우호를 증진해 왔습니다. 한미 공군은 올해 총 9번의 쌍매 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해병대 이사단 방공대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발칸 대공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한치 오차 없는 정확한 사격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했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후 대공 실탄 사격이 시작될 예정이니 전방에서 조업 중인 선박과 인근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격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훈련에 앞서 인명사고를 대비한 안내방송이 울려퍼지고 전방 12시 방향 적기 출현 대공 비상 대공 비상 현시간 14시 01분부로 OO 발령 발칸 하나포 둘포 최종 부장 돌입 훈련용 표적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르고 적기의 공중 침투 상황을 가정 통제관의 명령에 분대장, 사수, 부사수 등 발칸 한 문당 5명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격 준비를 합니다. 통제관의 지시에 맞춰 훈련용 표적기의 슬리브를 향해 침착하고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합니다. 해병대 2사단 방공대는 방공 대응 태세를 한 단계 더 높이고 각전 수익 능력 강화를 통한 결전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강도 높은 발칸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적의 공중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훈련에 앞서 주둔지에서 사전 안전 교육과 발칸 사격 원리, 표적 추적 방법 등의 이론 교육과 사격 자세, 표적 추적 등을 반복 실습하며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해병대 방공 대원들은 실제 대공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통제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남아하는 적기를 초탄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사격 훈련을 통해 적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자신감을 확보한 장병 등 앞으로 적 무인기가 남아하면 이번 발칸 대공 사격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해병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기를 초탄 필추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격 절차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시사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검토 회의를 통해 훈련 간 보완 상황을 점검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공 방어 태세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굿방뉴스 이규혁입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군이 미국 태국군 등과 함께 연합수중 건설 훈련을 했습니다. 태국 시골 마을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인도적 민사활동도 이어가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장병 50명이 지난 27일부터 2주간 태국 남부 퉁프롱부도와 핫소 해안에 있는 통합 잠수 훈련장에서 연합수중 건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수중 적응 훈련을 소화하고 수중 건설 용호도 익히는 등 원활한 연합훈련을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현지에서도 장비의 이상유물 검사하고 세부적인 훈련 계획을 토의하는 등 작전과 임무 완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장병들은 먼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용접과 절단, 폭파 절차 과정을 반복 숙달했습니다. 수중 무인 탐사기와 음향 측심기를 활용한 수중 장애물 탐색과 훈련 지역에 대한 수심 확인 등 해저 지형도 조사했습니다. 음향 측심기는 수심 측정의 결과물을 3D 지도로 볼 수 있는 장비로 미국과 태국군으로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통합 폭파 훈련장에서는 폭약량을 계산하고 뇌관과 폭약을 설치한 뒤 폭발물 등 수중에 있는 장애물을 폭파 제거했습니다. 핫소 해안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와 서식지 복원 등 인도적 민사활동도 했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태국 남부 잔타부리에 위치한 반포 파이마이의 학교 건물도 신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와 태권도 교실을 열어 태국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훈련과 민사활동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친 해군은 앞으로 코브라골드 훈련과 같은 연합훈련이 많아져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군에 대한 이미지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무기체계 CBM플러스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2028년까지 6년 동안 309억 원을 투자해 관련 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상태 기반 정비를 뜻하는 CBM플러스는 무기체계에 탑재된 각종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결함을 진단 예측해 최적의 정비 시점을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센터에는 지상 무기체계 CBM플러스와 함정 무기체계 CBM플러스 등 모두 6개의 전문 연구실이 설치돼 무기체계 특성별로 12개 세부 과제를 수행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9개 대학과 기관, 11개 업체 전문인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화연구센터를 확보한 방사청은 올해 한 곳을 추가 개소해 국방연구개발기반기술과 우수인력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국방혁신 4.0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부터 미래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주강섭 국방부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주강섭 준장입니다. 네, 국방혁신 4.0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중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을 전략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 표면화하여 사실상 핵보육으로서 지휘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전은 정보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 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 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2차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적 국방 환경에 대비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5개의 중점 과제가 선정됐죠? 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 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 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미래 합동 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 구조를 마련하고 교육 훈련을 혁신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우위가 있는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하여 국방 R&D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접근이 시도된 국방혁신 4.0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국방혁신 4.0 추진 시 국방 및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병역 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겠으며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고 인명 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혁신 4.0이 추가하는 AI 과학기술 강구는 과학기술 영역과 인간 영역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AI 과학기술 강구 내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화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 군이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9일 해외업체와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운영사업 국외조달 업무 설명회를 했습니다. 행사에는 각군과 보잉, 탈레스코리아 등 47개 업체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국외조달 계획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가 9일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공업체와 용역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했습니다. 행사에서 10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를 평가해 높은 성과를 거둔 인원과 업체의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해군 이함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의 국민을 위해 장병과 군무원이 모금한 성금 890여만 원을 대한적식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공사 71기 신임 소위들과 공사 총동청에도 주한 트리키의 무관에게 성금 1069만 원을 전달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9일 사천기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했습니다. 간부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부대와 인근 지역의 안전순찰과 환경미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을 펼치며 장병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장병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장병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낮에 서울이 22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두는 곳들이 많아서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낮에도 안개는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요. 현재 수도권과 대전, 광주와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도 무척 탁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20도 안팎의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9도, 대구는 6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원주 22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산불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는 듯합니다. 건조한 날씨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불타버린 나무를 보면서 산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인간이 일으킨 잘못된 행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영향력을 미치고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산불로 인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부주의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그렇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을지. 내년 이맘때는 산불 뉴스보다 아름다운 우리 산을 알리는 뉴스가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